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곳 회서 땅은 너무 좁아서 도읍으로 삼을 만한 곳이 못됩니다. 초나라 장수 진영이 군사 5천명을 양성하고 있는 우의성으로 도읍을 옮기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곳은 나아가서는 공격하기 편하고 물러서서는 방화하기 쉬운 요충지기도 합니다. 항량이 범증의 의사를 묻자 범증도 대찬성이었다. 이래하여 항량은 도읍을 우의성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이를 희왕에게 주단하는 한편 범증과 상의하여 진영을 재상으로 삼아 희왕을 보살피기로 했다. 드디어 대초군은 회서를 떠나 회하 하류에 있는 우의성을 향해 이동을 시작했다. 수많은 깃발과 창검이 햇빛에 반짝이는 가운데 15만 대군의 긴 행렬이 이어졌다. 이틀 후 회하의 강가에 다다렸을 때였다. 점안치 앞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주 다가오는 또 하나의 긴 군마 행렬이 보였다. 항량은 행군을 멈추게 하고 다가오는 행렬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붉은색의 기가 펄럭이는 곳에 홍광이 빛나고 창검이 번쩍이는 곳에 보랏빛 서기가 하늘을 찌르듯 가득했다. 항량이 눈부시듯 바라보고 있을 때 범증이 흠칫 놀라 속으로 가만히 중얼거렸다. 아, 저 가운데 왕기가 서려 있구나. 이윽고 마주오던 군사가 대초군 앞에 멈춰 섰다. 양군이 일으키는 흙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한 장수가 말을 몰고 나왔다. 저는 패공 유방이라고 합니다. 군사 심만을 이끌고 장군의 대초군에 합류하러 왔습니다. 유방은 진승이 폐망한 이후 항량의 군사가 우이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와 합세하기 위해 번쾌, 하우영 등의 장수들을 이끌고 온 것이다. 항량은 크게 기뻐하며 유방을 인도하여 희왕을 아련께 한 다음 다시 행군을 계속했다. 이러는 동안 범증은 유방의 인물됨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용의 얼굴에 요임금의 눈썹과 순임금의 눈, 한마디로 제왕의 상이었다. 이 사람이야말로 장차 천자가 될 왕재로다. 범증은 생각할수록 속이 쓰려왔다. 그러나 이제 와서 주인을 바꾸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대초군이 사수 강가에 영체를 세운 지 얼마 안 돼서였다. 회음땅에 산다는 한신이라는 자가 달랑 칼 한 자루를 메고 항량을 찾아왔다. 항량이 그의 볼품없는 몰골을 보고는 거들떠보지도 않자 범증이 나서서 권했다. 한신의 겉모양이 비록 초라하지만 가슴 속의 깊은 지모를 간직하고 있는 듯하니 휘하에 두도록 하시지요. 항량은 범증의 권고에 못 이겨 한신을 집극랑에 임명하고 당분간 장하에 머물게 했다. 원래 한신은 명문가의 후손으로 재주가 비상하고 지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겉모습만큼이나 지금까지의 삶은 비참하게 짝이 없는 것이었다. 한신이 사방으로 떠돌다가 회음의 백정마을에서 살고 있을 때였다. 그곳에 건달패 중 하나가 그의 길을 가로막았다. 이봐, 네가 제법 잘난 듯이 칼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지만 실상은 비겁한 겁쟁이임에 틀림없다. 날 이기겠거든 어디 그 칼로 나를 찔러봐. 그만한 용기도 없으면 내 가랑이 밑을 기어나가야 할걸? 한신은 잠시 그 사내를 바라보다가 무슨 생각에선지 말없이 땅바닥을 기어 그자의 가랑이 밑을 지나갔던 것이다. 이러했던 한신이 훗날 왕후의 반열에 오를 줄을 그 누가 알았겠는가. 한편 초나라의 군세가 점점 강해져 가는 곳마다 귀순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정보를 접한 진나라의 승상 조군은 그제야 겁을 먹고 대장군 장한을 불러들였다. 음, 지금 항량이 진영 유방 등과 합세하여 극심한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장군은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는 것이요? 저들이 이 함양까지 침범해 오는 날에는 아무리 후회한들 소용이 없을 것이요. 장군은 즉시 출진하여 저들을 모조리 소탕하도록 하시오. 승상 조고의 명령은 왕명과 다를 바 없었다. 장한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출군을 주청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삼가, 승상의 명을 받들어 역적들을 소탕하고 오겠습니다. 장한은 사마흔, 동예추, 이이와 삼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함곡관을 나왔다. 하지만 막상 출정하고 보니 천하의 형세는 함양에서 듣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육국의 후예들이 각기 제나라에서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장한은 초나라를 치기 전에 먼저 가까이 있는 위나라를 먼저 치기로 했다. 위왕 조군은 초나라와 제나라로 급히 구원을 청하군은 성문을 굳게 닫았다. 위왕의 구원 요청을 받은 제왕 전담은 곧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로 향했고 초희왕도 항시 가문의 항명으로 하여금 군사 삼만을 거느리고 이를 구원케 했다. 그러나 제왕 전담은 매복에 걸려 진나라 장수 사마흔에게 목이 달아났고 항명 또한 이위의 칼 아래 죽임을 당하고 삼만의 군사까지 전멸하고 말았다. 대승을 거둔 장한은 기세를 몰아 위나라로 쳐들어갔다. 구원병을 잃은 위군은 30만 진나라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마침내 위나라 장수 위표는 위왕을 모시고 급히 서문을 빠져나와 초나라로 도망쳤다. 위나라를 평정한 장한은 이어서 초나라를 치기 위해 동아를 향해 대군을 진군시켰다. 급보를 접한 희왕은 무신군 항량을 비롯한 장수들을 모아놓고 어전 회의를 열었다. 장수 항명과 함께 삼만의 군사를 일시에 잃은 터라 회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가라앉아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깬 것은 항량이었다. 폐야, 신이 나가서 먼저 장한을 죽인 뒤에 진나라의 항복을 받아 오겠습니다. 항량이 공손하나마 결의에 찬 목소리로 출전을 자청하자 비로소 희왕의 얼굴에 미소가 감돌았다. 어전에서 물러나온 항량은 항우 유방과 함께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동아를 향해 나아갔다. 하루가 지나지 않아 동아로부터 30리 떨어진 곳에 대초군의 진영을 구축했다. 항우가 먼저 삼만의 선봉군을 이끌고 적진 가까이에 이르자 말을 세우고 큰 소리로 외쳤다. 장한은 어디 있느냐? 썩 나오너라! 이 소리를 들은 장한이 좌우의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마주나와 대꾸했다. 이 역정 놈아! 어서 말에서 내려 항복할 생각은 않고 웬 말이 그리 많으냐? 그러자 항우가 껄껄 웃고 나서 우레같은 소리로 꾸짖었다. 천명을 거스른 녀석들이 누굴 보고 역적이라 하느냐? 지금 사방에서 천하의 호골들이 이를 갈며 일어나고 있다. 너희야말로 소단에 든 물고기 신세라는 걸 정녕 모르는 것이냐? 말을 마치자 항우는 초정검을 높이 쳐들고 오추마를 몰아 장한에게로 덮쳐 들어갔다. 장한 또한 삼지창을 휘두르며 마주나오니 검과 창이 맞부딪히는 곳에 검광이 무지개처럼 흩어졌다. 초나라의 젊은 대장 항우와 진나라의 역전의 명장 장한이 어우러져 싸우기를 삼십여합 차츰 장한의 창법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장한은 끝내 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급히 말머리를 돌렸다. 항우가 놓치지 않으려고 오추마를 몰고 달려가자 이유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이유 역시 항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항우가 막 이유의 등을 찌르려는 순간, 이번엔 사마흔과 동해가 동시에 달려 나와 그를 가로막고 또 이십여합을 겨루었다. 그러나 세 장수로도 항우의 힘을 당하지 못하자 말을 달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것을 본 항량은 영포, 환초, 우영 세 장수로 하여금 항우를 도와 진군을 들이치라고 명했다. 승세를 탄 초군이 폭우처럼 내달아 좌충우돌하니 진군은 큰 혼란에 빠져 서로 달아나기에 바빴다. 크게 패한 진군은 오십 열이나 쫓겨가서야 겨우 본진을 수습할 수 있었다. 장한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부하 장수들에게 말했다. 비록 적장이지만 항우는 참으로 대단한 장수였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전투를 치러 왔지만 그런 장수는 처음이다. 아무래도 힘으로는 이기기 어려울 듯하니 개교를 써서 적의 장수들이 교만해지고 군사들이 해이해진 틈을 노리는 것이 최선일 듯하는구나. 그 말을 드는 여러 장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금 전의를 불태웠다. 첫 싸움에서 크게 이긴 항우는 의기양양하게 본진으로 돌아와 항량에게 말했다. 하하하하 장한도 크게 두려워할 만한 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군사를 셋으로 나누어 삼면으로 공격해 들어간다면 틀림없이 전승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량은 항우의 전공을 치하하며 그의 전략을 허락했다. 이튿날 항량은 항우를 중군으로, 영포를 우군으로, 유방을 좌군으로 하여 진나라 진영으로 물밀듯이 쳐들어갔다. 그러나 진군은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슬슬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다. 초군이 쉴 틈 없이 그 뒤를 급히 쫓으니 진군은 세 갈래로 나뉘어 장하는 정도로, 사마은과 동해는 복양으로, 이윤은 옹구로 달아나고 말았다. 삼면에서 공격하려던 초군의 전략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항우는 옹구까지 이유를 추격해 한 칼에 베어버리고 진군을 전멸시켰다. 유방 또한 사마은과 동해를 쫓아 꼬박 하루 동안 삼백리를 추격했는데, 이때 소화가 급히 간청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합니다. 만일 적이 복병을 숨겨두었다가 역습을 해오면, 불리해지는 것은 우리 초군이 될 것입니다. 유방은 소화의 말이 옳다고 여겨 복양 못 미쳐 성향이라는 곳에 주둔하여 적의 동태를 살피기로 했다. 한편 영포는 퇴각하는 장안을 추격하여 정도성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진군은 성문을 굳게 닫은 채, 좀처럼 싸움에 응하지 않았다. 영포가 백방으로 싸움을 걸어보았으나, 아무 소용없었다. 얼마 후, 항량이 인솔하는 후진이 영포의 진에 도착했다. 영포가 항량에게 적의 동태를 구하자, 항량은 역정부터 냈다. 장안은 이제 동안에 든 쥐나 다름없는데, 어찌하여 보고만 있는 것인가? 이렇게 시일만 끌다가 적의 구원병이라도 오면, 어찌할 셈인가? 장안이 비록 한 번 싸움에 패했다곤 하지만, 아직 진군의 군세가 웅장한지라 함부로 치기 어렵습니다. 영포도 지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으나,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고 여기는 항량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항량은 그런 영포를 질책한 후 수많은 운제를 만들어 성벽에 걸쳐 세우게 하고, 군사들에게 운제를 타고 올라가 성 안으로 뛰어들도록 독려했다. 그러자 성 위에서 철포와 불화살이 무수히 날아와 운제가 모조리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 항량은 이에 물러서지 않고 수백 대의 충차를 만들어 사방의 성문을 공격하게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철태가 메인 세갈킬을 성 너머로 내리쳐서 그 층차를 모조리 부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는 사이, 초군의 희생자만 계속 늘어났다. 항량이 몹시 초조해하고 있을 때, 집극랑 한신이 군막으로 찾아와 진원했다. 아군이 오랫동안 성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적은 아군의 허실을 모두 엿보았을 것입니다. 이는 이른바 완병지개이니 성급히 성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적의 역습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뭐가 어째? 적이 역습을 한다고? 네가 무얼 한다고 함부로 입을 놀려 군심을 현혹해 하는 것이냐? 항량은 불같이 누와여 금방이라도 칼을 빼 한신을 칠듯이 노려보았다. 그러자 경자 군관 송이가 급히 만류했다. 한 번 승리했다고는 않아 장수가 교만해지고 군사가 게을러지면 반드시 패하는 법인데 지금 아군은 이 같은 허점이 농후합니다. 지금은 적이 비록 아군에 포위되어 있다고는 않아 연일 사기를 길러왔고 또 장안은 군사를 잘 쓰는 명장인 만큼 한신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송이까지 한신의 말에 찬동하자 더욱 분을 사기지 못한 항량은 술을 청해 혼자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항량이 군막에서 물러나온 한신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했다. 초나라의 앞날이 어둠에 들겠구나. 그날 밤 군사들은 모두 맥이 풀려있었다. 어떤 놈은 지쳐서 잠이 들었고 술을 퍼마시는 놈이 있는가 하면 노름을 하는 패거리도 있었다. 이때 장안은 과연 한신의 염려대로 몰래 성문을 열고 나와 야음을 튼타 초군 진영으로 접근해왔다. 마침내 진영 가까이에 이르자 쾅하는 철포 소리와 함께 장안의 공격 명령이 떨어졌다.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는 가운데 장안의 정예병들은 일제히 초군 진영으로 밀고 들어갔다. 뜻밖의 기습을 당한 초군 진영은 삽시간의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눈을 비비면서 일어난 군사들은 미처 병장기도 찾지 못했고 장수들은 갑옷조차 제대로 입을 겨를이 없었다. 항량이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좌우의 호위군들이 부축해 겨우 말에 태우려 할 때였다. 역적 항량은 달아나지 마라. 진나라 장수 손승이 여기 있다. 우레같은 호통 소리와 함께 손승의 칼 아래 항량의 목이 선뜻 베어지고 말았다. 대장을 잃은 초군은 더욱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적은 얼마 안 된다! 물러서지 마라! 송이와 영포가 칼을 높이 들고 혼란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 초군들끼리 서로 밟고 채이고 해서 죽는 군사만도 부직이수였다. 유방은 항량의 패전 소식을 듣고 급히 군사를 돌려 정도성을 향해 오다가 패잔병을 이끌고 도망쳐오는 송이와 영포를 만났다. 세 장수들은 의논 끝에 옹구의 주둔에 있는 항우에게로 갔다. 항우는 숙부 항량이 전사했다는 말을 듣고 대성통곡했다. 내가 어려서 부모님을 잃은 뒤 숙부님의 양육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건만. 이제 공을 세워 그 은혜에 보답하려 했건만. 하늘도 무심하도다. 항우가 몸부림치며 통곡을 멈추지 않자 범증이 항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다. 나라를 위해 신명을 벌인 것은 신하로서 할 바를 다했다고 할 것입니다. 무심군이 비록 비명에 가셨으나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대초군의 기반은 청사에 기록되어 영원히 숭왕될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무심군의 유지를 받들어 하루빨리 지인을 멸하고 초를 부흥시키도록 하십시오. 항우는 이 말을 듣고 비로소 통곡을 멈추고 범증이 권하는 대로 항량이 시신을 거두어 옹구 땅에 정중히 장례를 지냈다. 장례식을 마치자 항우는 군사를 이끌고 진류로 가고 유방은 탕군에 머물러 그곳을 지키기로 했다. 한편 정도성에서의 야습으로 초군에게 큰 타격을 준 장하는 그 승세를 몰아 초나라의 근거지인 거룩성을 공격했다. 다급해진 조왕허른 희왕에게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했다. 이 무렵 희왕은 정도에서 무심군 항량이 죽고 대초군이 참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과 비탄에 빠져 있었다. 그는 주위의 권고에 따라 우의를 떠나 횡성으로 도읍을 정한 후 진류의 주둔에 있는 항우의 군사를 모두 불러들여 군사회의를 소집했다. 장한이 삼십만의 대군으로 초나라의 거룩성을 포위하여 한 달이 넘도록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오. 조왕이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어. 희왕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항우가 나와 아뢰었다. 급히 나가 구원해야 마땅합니다. 저들이 초나라를 쳐붙은 다음에는 그 군사를 바로 우리 쪽으로 돌릴 것이 분명합니다. 범증을 비롯한 모든 장수들이 이구동성으로 찬동하자 희왕은 출병을 결정하고 송인을 대장군으로 항우를 부장군으로 범증을 군사로 임명해 이십만을 거느리고 거룩성을 구원하도록 명했다. 대장군이 된 송인은 항량이 전사하던 때의 일을 거울삼아 먼저 적의 동태를 살폈다. 그 결과 이번에는 역으로 이쪽에서 완병치계를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거룩성에서 50여리에 떨어져 있는 안양에 진영을 설치하였고 여러 장수들에게 명했다. 지금 장안의 군사는 오랜 포위 공격에 지쳐 있으니 조만간 사기가 떨어지고 군기가 해이해질 것이요. 그때를 기다려 기습을 감행하면 전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니 모든 장수들은 내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함부로 군사를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그로부터 한 달이 다 되도록 송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성미급한 항우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송인에게 말했다. 지금 거룩성에서는 양식도 없이 사상자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허, 그렇게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요. 창칼을 휘둘러 적과 싸우는 데에는 내가 장군만 못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적을 요리하는 데에는 장군이 장군이 나만 못할 것이요. 송인은 이렇게 항우의 말을 막아버렸다. 항우는 할 일 없이 며칠을 더 기다려야 했다. 때는 동지 딸 중순이라 날씨는 매섭게 찬데 때 아닌 비까지 내려 군사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항우가 이를 갈고 있는데 부하 하나가 보고하기를 송이가 자기 아들 송냥을 비밀리에 제나라로 보내 그곳에서 높은 벼슬을 하고 있고 자신도 곧 제나라로가 재상이 되려는 공작을 꾸미고 있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분통이 터진 항우는 칼을 잡고 대장군 송이의 군막으로 갔다. 송이는 병설을 뒤적이고 있다가 항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 항우는 두 눈을 부릅뜨고 송이 앞으로 다가서면서 큰소리로 말했다. 초나라 대장군 송이가 모반을 꾀함으로 희왕의 밀명에 따라 주살한다. 말이 끝나자마자 항우의 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송이의 목을 잘라버렸다. 항우는 한 손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송이의 머리를 들고 나와서 다시 큰소리로 외쳤다. 왕명에 의해 역적 송이를 주살했다. 모든 장졸들은 동의하지 말고 나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라. 이때 종림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애초에 초나라를 일으킨 것은 장군의 숙부이신 무신군이셨습니다. 저희들은 초지일관 장군님을 따르겠습니다. 종림해의 말이 끝나자 모든 장졸들이 일제히 땅에 엎드리며 명에 따를 것을 맹약했다. 항우는 그 자리에서 즉시 자객을 밀파하여 제나라에 가있는 송양마저 죽여버리는 한편 환초를 희왕에게 보내 송이를 주살하게 된 전말을 자세하게 구했다. 이리하여 희왕도 정식으로 항우를 대장군으로 임명했다. 대장군의 자리를 차지한 항우는 영포를 선봉장으로 삼아 정병 이만여기로 진군을 치게 했다. 영포는 황하를 건너 질풍같이 쳐들어갔다. 장하는 서둘러 사마흔과 동예에게 군사를 나누어 주면서 강변 남쪽에 진을 치고 영포의 군사를 맡게 했다. 그러나 영포의 군사가 너무도 순식간에 진격해오는 바람에 사마흔과 동예는 미처 진을 칠 겨를도 없이 마주나가 싸워야 했다. 아직 전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다가 영포가 원체 용맹스러운지라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다. 사마흔과 동예는 마침내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무기와 군량을 모두 버린 채 달아나기 시작했다. 항우는 대장군이 된 후에 가진 첫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그는 곧 대군으로 하여금 항하를 건너게 했다. 그리고 군사들이 모두 강을 건너자마자 항우는 뜻밖의 명령을 내렸다. 다가온 모든 배들을 부수고 가마솥도 모두 깨트려버려라. 그리고 군량은 사흘분만 남겨두어라. 이제 우리 대초군에게는 승리 아니면 죽음밖에 없다. 목숨을 걸고 싸워 적들을 모조리 베어라. 군사들은 항우의 이같은 말에 처음에는 크게 당황했으나 마침내 저마다 이를 악물고 결의를 다졌다. 그러자 군사 범증이 조용히 종림회를 불러 일렀다. 항장군이 군사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배를 부수고 군량을 사흘분만 남기라 했으나 반드시 사흘 안에 장한을 경멸한다는 보장은 없어. 그러니 장군이 은밀히 그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시오. 종림회는 범증의 말뜻을 금세 알아차리고 부하 장수들을 불러 조용히 대비책을 지시했다. 항우가 이 사실을 알리 만무했다. 한편 겨우 목숨을 건진 채 도망하여 본진에 도착한 사마은과 동해는 장한에게 패전의 전말을 숨김없이 보고했다. 항우는 힘으로 잡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닐세. 내가 이에 대비해 미리 생각해둔 계책이 있으니 제장들은 그에 따르도록 하게. 장한은 아홉 명의 장수들에게 각각 일만의 군사를 거느리게 한 후 정해진 곳으로 가서 진을 치고 기다리도록 했다. 얼마 후 항우의 초군이 성남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장한은 사마흔 동해 등과 함께 일진을 거느리고 마중 나갔다. 숙불을 죽인 불구 대천의 원수야! 내 창을 받아라! 항우가 우레같은 호통소리와 함께 화첨장을 들고 오추마를 몰아 장한에게 달려들었다. 장한 역시 삼지창을 휘두르며 이에 맞서니 두 천하 맹장의 창과 창이 맞부딪혀 오십여 합에 이르자 장한의 창법이 점차 산란해졌다. 장한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음을 알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항우가 급히 그 뒤를 쫓으니 왕리가 장한을 대신하여 항우에게로 달려들었다. 항우가 새로 나타난 장수를 상대로 십여 합을 싸우다가 짐짓 허점이 보이니 왕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항우를 향해 힘껏 창을 내질렀다. 항우는 번개같이 창끝을 피하면서 왕리의 갑옷 허리띠를 거머쥐고 번쩍 들어 내팽개쳤다. 그러자 초나라 군사들이 땅 위로 굴러떨어진 왕리를 잡아 꽁꽁 묶어버렸다. 멀찍이서 이 광경을 본 장한은 다시 말을 몰아 달아나기 시작했다. 항우가 막 그 뒤를 쫓으려 할 때 이번에는 섭간이 일군을 몰고 나왔다. 항우는 섭간을 상대로 두어 합겨르다가 허리에서 초점검을 꺼내 섭간의 머리통을 내리쳤다. 섭간이 급히 몸을 피했으나 어깨에 칼을 막고 말 위에서 굴러떨어졌다. 이것을 본 초나라 군사들이 어깨가 부서져 반주검이 된 섭간을 생포하려 하자 섭간은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해버렸다. 항우는 추격을 계속했고 그의 초점검은 지칠 줄 모르고 진나라 장졸들을 이리 베고 절이 눕히면서 질풍같이 나아갔다. 이때 뒤에서 급히 달려온 군사 범증이 겨우 항우격까지 와서 추격을 만류했다. 장군께서는 너무 적지로 깊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미 날도 저물고 복병이 있을지도 모르니 더는 나아가지 마십시오. 항우는 범증의 말에 따라 그 자리에서 전군을 머물게 했다. 범증이 다시 말했다. 음... 아무래도 오늘 밤은 적의 야습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군사의 말씀이 맞습니다.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장군은 염려 마십시오. 미리 계책을 세워두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장아는 항우의 진으로부터 삼십열이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사마흥 동해등과 함께 야습할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다. 여러 장수들 중 소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초군 진영의 후방이 됩니다. 제가 일군을 거느리고 초군의 후방을 치고 대장군 께서 서쪽으로 해서 적의 전면을 공격하신다면 적은 앞뒤로 협공을 당해 크게 무너질 것입니다. 장아는 소각의 계책대로 행하기로 하고 각 장수들에게 세부적인 계략을 지시했다. 그날 밤 삼경이 가까울 무렵이었다. 소각이 먼저 일만의 기병을 이끌고 영체를 떠났다. 멀리 동쪽 길로 우회해 소리를 죽여가며 초군의 영체에 당도해보니 수많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가운데 초나라 군사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다. 소각은 내심 기뻐하며 영문에 불을 지르면서 초군 진영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그런데 왠지 모르는 불길함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렸는데도 넓은 영내에선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소각은 그제야 적의 계략에 빠진 것을 깨닫고 급히 말머리를 돌려 퇴각하려고 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사방에서 횃불과 함성이 동시에 일어나며 초군들이 벌떼같이 쳐들어왔다. 완전히 도관에 든 쥐꼴이 되고만 진나라 기병들은 주풍 낙엽처럼 말 위에서 떨어져 죽어갔다. 완전히 넋이 나간 소각이 서둘러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려는데 문득 한 장수가 크게 호통을 치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네 이놈! 죽을 자리를 제대로 보고 찾아왔구나! 이 항우를 알아보겠느냐! 항우의 초정검이 달빛에 번쩍이는가 싶더니 소각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 이때 장안은 초군 진영의 서쪽으로 대군을 이동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철포서리와 함께 초나라 군사들이 맹렬한 기세로 몰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기습을 당한 진나라 군사들은 삽시간에 대우가 흐트러지면서 서로 도망치기에 바빴다. 장안이 허물어진 전열을 수습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한 장수가 큰 도끼를 휘두르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놈 장안아 영포가 너를 기다린 지 오래다. 얼굴 가득 시퍼런 문신을 한 영포의 모습은 온몸이 오싹할 정도로 무서웠다. 영포와 장안이 한데 어우러져 사십여 합이 넘도록 접전을 벌였으나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장안은 진나라가 자랑하는 최고의 무장이지만 영포도 그의 못지않은 용맹과 무예를 갖추고 있었다. 장안은 더 이상 싸울 마음을 잃었다. 진군의 대우가 허물어진 데다가 사방에서 초군이 밀물처럼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말머리를 돌려 한참을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때맞춰 진나라 장수 맹방이 일군을 거느리고 와서 장안을 구하고 겨우 군사들을 수습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계속 진군을 추격해오던 초군 가운데 한 장수가 곧장 맹방에게 달려들더니 단칼에 맹방의 목을 베어버렸다. 바로 환초였다. 환초가 여세를 몰아 이번에는 장안에게로 달려드니 장안은 그대로 말을 몰아 도망치기에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장안이 말이 무엇에 걸렸는지 앞으로 고꾸라지고 사람과 말이 함께 뒹굴었다. 이를 본 환초가 창을 들어 막 장안의 가슴을 찌르려 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진나라 장수 한장이 환초를 가로막으며 장안을 구했다. 환초가 한 장을 맞아 싸우고 있을 때 우영이 거느린 초군이 밀려왔다. 장안이 또다시 위태롭게 되었을 때 이번에도 진나라 장수 이유가 일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장안을 도우러 달려왔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자 항우는 쇠북을 울려 군사들을 거두었다. 장안은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한 장과 함께 이유의 영체로 달아났다. 그날 밤 범증이 항우의 군막으로 찾아와 말했다. 음 진군은 오늘 밤 우리가 야습할 것을 염려해 반드시 본형을 비워놓고 고향파 양쪽에 군사들을 매복시킬 것입니다. 그만큼 호되게 당했다는 말이 되겠죠. 군사께서는 어떤 묘책을 세워놓으셨는지요. 우선 적의 복병이 공격해올 중간쯤에 우리 군을 매복시켜 놓으십시오. 그 다음 장군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적의 비어있는 본형 앞으로 가서 북소리를 울리며 야습하는 신용을 하여 적의 복병을 유인하면 돼요. 항우는 그 자리에서 영포를 부른 뒤 일만의 기병을 주워 고향파의 남쪽을 지키게 했다. 또 일만의 기병을 환초에게 주워 고향파의 북쪽을 지키게 했다. 그런 다음 자신은 산만의 기병을 이끌고 적의 가짜 본형을 향해 느긋하게 나아갔다. 한편 장안은 범증이 예상했던 대로 이유와 한 장 두 장 수를 불러 자신이 세운 계책을 일러주었다. 초군은 오늘 밤 반드시 야습해 올 것이다. 이유는 군사 오천을 거느리고 고향파 남쪽 언덕에 한 장은 군사 오천을 거느리고 고향파 북쪽 언덕에 매복해 있다가 초군이 오거든 그 후방을 끈도록 하라. 나는 사마흔등과 함께 본진의 후방에 잠복해 있다가 초군이 야습해 오면 화포를 놓아 신호할 토이니 너희는 일제히 공격을 퍼붓도록 하라. 산면에서 공격을 가하면 날이 새기 전에 항우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항우는 진군의 본형에 가까이 이르러 군사를 멈추게 한 후 북소리를 울리고 화포를 터뜨렸다. 장은은 자신의 계책이 들어맞은 것을 기뻐하며 초군을 향해 돌진에 들어갔다. 그런데 양군이 맞붙어 한참을 싸우고 있는데도 고향파 남과 북에 매복시켜두었던 복병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건 아무래도 이상하다. 장은이 당황하여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이유와 한 장 두 장수가 벌써 패한 채 본진으로 달려오고 그 뒤로는 초군이 물밀듯이 추격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장안이 대경 실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항우가 군사를 급히 몰아 정면으로 쳐들어왔다. 장안은 더 버티지 못하고 다시 말머리를 돌렸다. 한참 동안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보니 어느새 조나라의 거룩성 아래까지 당도했다. 지금까지 성문을 굳게 닫고 있던 조군은 진군이 초군에 대패하여 쫓기는 것을 보고는 성문을 열고 진군을 공격했다. 앞뒤로 협공을 당한 진군의 시체는 산처럼 쌓이고 피는 흘러 강을 이루었다. 장안은 좌우를 돌볼 겨를도 없이 겨우 부하 장수 대여섭만 거느린 채 도망치기에 바빴다. 진나라가 자랑하는 대장군이 초라한 패장의 신세가 되고만 것이다. 진군을 대파한 항우는 조왕이 그를 성안으로 맞아들이려는 것을 극구 사양하고 다시 장안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항우의 대군이 장남땅에 이르렀을 때 범증이 항우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추격을 멈추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째서 항우가 눈을 크게 뜨고 묻자 범증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장군께서 황하를 건넌 후 사흘 동안 장안의 군대와 싸워 연준 연승을 올리고 20만에 가까운 진나라 군사들을 죽였습니다. 자고로 이 같은 대승은 유래가 없을 것입니다. 진의 이세 황제는 어리석고 간신 조군은 투기가 많은 소인이며 장안은 패장이니 이들 사이에 갈등과 내분이 없을 리 만무합니다. 때를 기다려 적의 허점을 친다면 단숨에 진을 멸하고 천하를 재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 선생의 신사는 하늘도 놀랄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항우는 추격을 그만두고 장남 땅에 군사를 항량의 죽음과 항우의 연전 연승 범중의 말대로 미심을 초항으로 세움으로써 대초군은 천하의 그 대의명분을 드높이게 되었다. 그러자 사방에서 영웅 호걸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다. 때맞춰 초나라 장수였던 송이가 강하에서 군사 3만명을 이끌고 찾아왔다. 희왕은 송이로 하여금 전군을 통솔하여 항우와 함께 전진할 것을 명하며 경자 관군이라는 칭호를 내렸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항량이 주최하는 군사회의에서 송이가 말했다. 이곳 회서 땅은 너무 좁아서 도읍으로 삼을만한 곳이 못됩니다. 초나라 장수 진영이 군사 5천명을 양성하고 있는 우의성으로 도읍을 옮기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곳은 나아가서는 공격하기 편하고 물러서서는 방어하기 쉬운 요충지 기도 합니다. 항량이 범증의 의사를 묻자 범증도 대찬성이었다. 이래하여 항량은 도읍을 우의성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이를 희왕에게 주단하는 한편 범증과 상의하여 진영을 재상으로 삼아 희왕을 보살피기로 했다. 드디어 대초군은 회설을 떠나 회하 하류에 있는 우의성을 향해 이동을 시작했다. 수많은 깃발과 창검이 햇빛에 반짝이는 가운데 15만 대군의 긴 행렬이 이어졌다. 이틀 후 회하의 강가에 다다를 쓸 때였다. 저만 채 앞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주 다가오는 또 하나의 긴 군마 행렬이 보였다. 항량은 행군을 멈추게 하고 다가오는 행렬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붉은색의 귀가 펄럭이는 곳에 홍광이 빛나고 창검이 번쩍이는 곳에 보랏빛 석이가 하늘을 찌르듯 가득했다. 항량이 눈부시듯 바라보고 있을 때 범증이 흠칫 놀라 속으로 가만히 중얼거렸다. 아 저 가운데 왕기 서려있구나 이었고 마주오던 군사가 대초군 앞에 멈춰섰다. 양군이 일으키는 흙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한 장수가 말을 몰고 나왔다. 저는 패공 유방이라고 합니다. 군사 신만을 이끌고 장군의 대초군에 합류하러 왔습니다. 유방은 진승이 폐망한 이후 항량의 군사가 우이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와 합세하기 위해 번쾌 하우영 등의 장수들을 이끌고 온 것이다. 항량은 크게 기뻐하며 유방을 인도하여 희왕을 아련께 한 다음 다시 행군을 계속했다. 이러는 동안 범증은 유방의 인물됨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용의 얼굴에 요임금의 눈썹과 순임금의 눈 한마디로 제왕의 상이었다. 이 사람이야말로 장차 천자가 될 왕재로다. 범증은 생각할수록 속이 쓰려왔다. 그러나 이제와서 주인을 바꾸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대초군이 사수 강가에 영체를 세운 지 얼마 안 돼서였다. 회음땅에 산다는 한신이라는 달랑 칼 한 자루를 메고 항량을 찾아왔다. 항량이 그의 볼품없는 몰고를 보고는 거들떠보지도 않자 범증이 나서서 권했다. 한신의 겉모양이 비록 초라하지만 가슴 속에 깊은 지모를 간직하고 있는 듯하니 휘하에 두도록 하시지요. 항량은 범증의 권고에 못 이겨 한신을 집극랑에 임명하고 당분간 장하에 머물게 했다. 원래 한신은 명문가의 후손으로 재주가 비상하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겉모습만큼이나 지금까지의 삶은 비참하게 짝이 없는 것이었다. 한신이 사방으로 떠돌다가 회음의 백정마을에서 살고 있을 때였다. 그곳에 건달패 중 하나가 그의 길을 가로막았다. 이봐 니가 제법 잘난 듯이 칼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지만 실상은 비겁한 겁쟁이임에 틀림없다. 날 이기겠거든 어디 그 칼로 나를 찔러봐. 그만한 용기도 없으면 내 가랑이 밑을 기어나가야 할걸? 한신은 잠시 그 사내를 바라보다가 무슨 생각에선지 말없이 땅바닥을 기어 그자의 가랑이 밑을 지나갔던 것이다. 이렇던 한신이 훗날 왕후의 반열에 오를 줄을 그 누가 알았겠는가. 한편 초나라의 군세가 점점 강해져 가는 곳마다 귀순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정보를 접한 진나라의 승상 조군은 그제야 겁을 먹고 대장군 장한을 불러들였다. 음 지금 항량이 진영 유방 등과 합세하여 극심한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장군은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는 것이요. 저들이 이 함양까지 침범해 오는 날에는 아무리 후회한들 소용이 없을 것이요. 장군은 즉시 출진하여 저들을 모조리 소탕하도록 하시요. 승상 조고의 명령은 왕명과 다를 바 없었다. 장한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출군을 주청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삼가 승상의 명을 받들어 역적들을 소탕하고 오겠습니다. 장한은 사마흔 동예추 이이와 삼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함곡관을 나왔다. 하지만 막상 출정하고 천하의 형세는 함양에서 듣던 것과는 딴판 이었다. 육국의 후예들이 각기 제나라에서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장한은 초나라를 치기 전에 먼저 가까이 있는 위나라를 먼저 치기로 했다. 위왕 조군은 초나라와 제나라로 급히 구원을 청하고는 성문을 굳게 닫았다. 위왕의 구원 요청을 받은 제왕 전담은 곧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로 향했고 초 희왕도 항시 가문의 항명으로 하여금 군사 삼만을 거느리고 이를 구원케 했다. 그러나 제왕 전담은 매복에 걸려 진나라 장수 사마은에게 목이 달아났고 항명 또한 이유의 칼 아래 죽임을 당하고 삼만의 군사까지 전멸하고 말았다. 대승을 거둔 장안은 기세를 몰아 위나라로 쳐들어갔다. 구원병을 잃은 위군은 30만 진나라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마침내 위나라 장수 위표는 위왕을 모시고 급히 서문을 빠져나와 초나라로 도망쳤다. 위나라를 평정한 장안은 이어서 초나라를 치기 위해 동아를 향해 대군을 진군시켰다. 급보를 접한 희왕은 무신군 항량을 비롯한 장수들을 모아놓고 어전 회의를 열었다. 장수 항명과 함께 산만의 군사를 일시에 이른 터라 회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가라앉아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깬 것은 항량이었다. 폐야 신이 나가서 먼저 장안을 죽인 뒤에 진나라의 항복을 받아 오겠습니다. 항량이 공손하나마 결의에 찬 목소리로 출전을 자청하자 비로소 희왕의 얼굴에 미소가 감돌았다. 어전에서 물러나온 항량은 항우 유방과 함께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동아를 향해 나아갔다. 하루가 지나지 않아 동아로부터 30리 떨어진 곳에 대초군의 진영을 구축했다. 항우가 먼저 산만의 선봉군을 이끌고 적진 가까이에 이르자 말을 세우고 큰소리로 외쳤다. 장안은 어디 있느냐 썩 나오너라 이 소리를 들은 장안이 좌우의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마주나와 대꾸했다. 이 역정 놈아 어서 말에서 내려 항복할 생각은 않고 웬 말이 그리 많으냐 그러자 항우가 껄껄 웃고 나서 우레같은 소리로 꾸짖었다. 천명을 거스른 녀석들이 누굴 보고 역적이라 하느냐 지금 사방에서 천하의 호걸들이 이를 갈며 일어나고 있다. 너희야말로 소단에 든 물고기 신세라는 걸 정령 모르는 것이냐 말을 마치자 항우는 초정검을 높이 쳐들고 오추마를 몰아 장한에게로 덮쳐 들어갔다. 장한 또한 삼지창을 휘두르며 마주나오니 검과 창이 맞부딪히는 곳에 검광이 무지개처럼 흩어졌다. 초나라의 젊은 대장 항우와 진나라의 역전의 명장 장한이 어우러져 싸우기를 삼십여합 차츰 장한의 창법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장한은 끝내 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급히 말머리를 돌렸다. 항우가 놓치지 않으려고 오추마를 몰고 달려가자 이유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이유 역시 항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항우가 막 이유의 등을 찌르려는 순간 이번엔 사마흔과 동해가 동시에 달려나와 그를 가로막고 또 이십여합을 겨루었다. 그러나 세장수로도 항우의 힘을 당하지 못하자 말을 달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것을 본 항량은 영포 환초 우영 세장수로 하여금 항우를 도와 진군을 들이치라고 명했다. 승세를 탄 초군이 봉우처럼 내달아 좌충우더라니 진군은 큰 혼란에 빠져 서로 달아나기에 바빴다. 크게 패한 진군은 오십열이나 쫓겨가서야 겨우 본진을 수습할 수 있었다. 장안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부하 장수들에게 말했다. 비록 적장이지만 항우는 참으로 대단한 장수였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전투를 치러 왔지만 그런 장수는 처음이다. 아무래도 힘으로는 이기기 어려울 듯하니 개요를 써서 적의 장수들이 교만해지고 군사들이 해이해진 틈을 노리는 것이 최선일 듯 하는구나. 그 말을 드는 여러 장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금 전의를 불태웠다. 첫 싸움에서 크게 이긴 항우는 의기양양하게 본진으로 돌아와 항량에게 말했다. 장안도 크게 두려워할 만한 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군사를 셋으로 나누어 삼면으로 공격해 들어간다면 틀림없이 전승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량은 항우의 전공을 치하하며 그의 전략을 허락했다. 이튿날 항량은 항우를 중군으로 영포를 우군으로 유방을 좌군으로 하여 진나라 진영으로 물밀듯이 쳐들어갔다. 그러나 진군은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슬슬 꽁무늬를 빼기 시작했다. 초군이 쉴 틈 없이 그 뒤를 급히 쫓으니 진군은 세 갈래로 나뉘어 장하는 정도로 사마은과 동의는 복양으로 이유는 옹구로 달아나고 말았다. 산면에서 공격하려던 초군의 전략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항우는 옹구까지 이유를 추격해 한 칼에 베어버리고 진군을 전멸시켰다. 유방 또한 사마은과 동의를 쫓아 꼬박 하루 동안 산백리를 추격했는데 이때 소화가 급히 간청했다. 치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합니다. 만일 적이 복병을 숨겨두었다가 역습을 해오면 불리해지는 우리 초군이 될 것입니다. 유방은 소화의 말이 옳다고 여겨 복양 못 미쳐 성향이라는 곳에 주둔하여 적의 동태를 살피기로 했다. 한편 영포는 퇴각하는 장안을 추격하여 정도성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진군은 성문을 굳게 닫은 채 좀처럼 싸움에 응하지 않았다. 영포가 백방으로 싸움을 걸어보았으나 아무 소용 없었다. 얼마 후 항량이 인솔하는 후진이 영포에 진해 도착했다. 영포가 항량에게 적의 동태를 구하자 항량은 역정부터 냈다. 장안은 이제 도가 내든 쥐나 다름없는데 어찌하여 보고만 있는 것인가 이렇게 시일만 끌다가 적의 구원병이라도 오면 어찌할 셈인가 장안이 비록 한번 싸움에 패했다곤 하지만 아직 진군의 군세가 웅장한지라 함부로 치기 어렵습니다. 영포도 지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으나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고 여기는 항량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항량은 그런 영포를 질책한 후 수많은 운제를 만들어 성벽에 걸쳐 세우게 하고 군사들에게 운제를 타고 올라가 성 안으로 뛰어들도록 독려했다. 그러자 성 위에서 철포와 불화살이 무수히 날아와 운제가 모조리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 항량은 이에 물러서지 않고 수백 대의 충차를 만들어 사방의 성문을 공격하게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철퇴가 메인 세갈킬을 성 너머로 내리쳐서 그 층차를 모조리 부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는 사이 초군의 희생자만 계속 늘어났다. 항량이 몹시 초조해 하고 있을 때 집극랑 한신이 군막으로 찾아와 진원했다. 아군이 오랫동안 성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적은 아군의 허시를 모두 엿보았을 것입니다. 이는 이른바 완병지개인이 성급히 성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적의 역습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뭐가 어째 적이 역습을 한다고 네가 무얼 한다고 함부로 입을 놀려 군심을 현혹해 하는 것이냐. 항량은 불같이 놓아여 금방이라도 칼을 빼 한신을 칠듯이 노려보았다. 그러자 경자군관 송이가 급히 만류했다. 한 번 승리했다고는 하나 장수가 교만해지고 군사가 게을러지면 반드시 패하는 법인데 지금 아군은 이 같은 허점이 농후합니다. 지금은 적이 한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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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에 찬동하자 더욱 분을 사기지 못한 항량은 술을 청해 혼자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항량이 군막에서 물러나온 한신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했다. 초나라의 앞날이 어둠에 들겠구나. 그날 밤 군사들은 모두 맥이 풀려 있었다. 어떤 놈은 지쳐서 잠이 들었고 술을 퍼마시는 놈이 있는가 하면 노름을 하는 패거리도 있었다. 이때 장아는 과연 한신의 염려대로 몰래 성문을 열고 나와 야음을 튼타 초군 진영으로 접근해왔다. 마침내 진영 가까이에 이르자 쾅하는 철포 소리와 함께 장안의 공격 명령이 떨어졌다.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는 가운데 장안의 정예병들은 일제히 초군 진영으로 밀고 들어갔다. 뜻밖의 기습을 당한 초군 진영은 삽시간의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눈을 비비면서 일어난 군사들은 미처 병장기도 찾지 못했고 장수들은 갑옷조차 제대로 입을 겨를이 없었다. 항량이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좌우의 호위군들이 부축해 겨우 말에 태우려 할 때였다. 역적 항량은 달아나지 마라. 진나라 장수 손승이 여기 있다. 우레같은 호통소리와 함께 손승의 칼 아래 항량의 목이 선뜻 베어지고 말았다. 대장을 잃은 초군은 더욱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빠지고 말았다. 적은 얼마 안 된다. 물러서지 마라. 송이와 영포가 칼을 높이 들고 혼란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 초군들끼리 서로 밝고 체이고 해서 죽는 군사만도 부지기수였다. 유방은 항량의 패전 소식을 듣고 급히 군사를 돌려 정도성을 향해오다가 패잔병을 이끌고 도망쳐오는 송이와 영포를 만났다. 세 장수들은 의논 끝에 옹구의 주둔에 있는 항우에게로 갔다. 항우는 숙부 항량이 전사했다는 말을 듣고 대성 통곡했다. 내가 어려서 부모님을 잃은 뒤 숙부님의 양육을 받아 오늘의 일을 얻건만 이제 공을 세워 그 은혜에 보답하려 했건만 하늘도 무심하도다. 항우가 몸부림치며 통곡을 멈추지 않자 범증이 항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다. 나라를 위해 신명을 버린 것은 신하로서 할 바를 다했다고 할 것입니다. 무신군이 비록 비명에 가셨으나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대초군의 기반은 정사에 기록되어 영원히 숭왕 될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무신군의 유지를 받들어 하루빨리 지인을 멸하고 초를 부흥시키도록 하십시오. 항우는 이 말을 듣고 비로소 통곡을 멈추고 범증이 권하는 대로 항량이 시신을 거두어 옹구 땅에 정중히 장례를 지냈다. 장례식을 마치자 항우는 군사를 이끌고 진유로 가고 유방은 탕군에 머물러 그곳을 지키기로 했다. 한편 정도성에서의 야습으로 초군에게 큰 타격을 준 장아는 그 승세를 몰아 초나라의 근거지인 거룩성을 공격했다. 다급해진 조왕헐은 희왕에게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했다. 이 무렵 희왕은 정도에서 무신군 항량이 죽고 대초군이 참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과 비탄에 빠져있었다. 그는 주위의 권고에 따라 우위를 떠나 횡성으로 도읍을 정한 후 진류의 주둔에 있는 항우의 군사를 모두 불러들여 군사 회의를 소집했다. 장안이 삼십만의 대군으로 조나라의 거룩성을 포위하여 한 달이 넘도록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오. 조왕이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하니 이를 어찌 하면 좋겠어. 희왕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항우가 나와 아리였다. 급히 나가 구원해야 마땅합니다. 저들이 조나라를 처붓은 다음에는 그 군사를 바로 우리 쪽으로 돌릴 것이 분명합니다. 범증을 비롯한 모든 장수들이 이구동성으로 찬동하자 희왕은 출병을 결정하고 송인을 대장군으로 항우를 부장군으로 범증을 군사로 임명해 20만을 거느리고 거룩성을 구원하도록 명했다. 대장군이 된 송이는 항량이 전사하던 때의 이를 거울삼아 먼저 적의 동태를 살폈다. 그 결과 이번에는 역으로 이쪽에서 완병치계를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거룩성에서 50여리에 떨어져 있는 안양에 진영을 설치하였고 여러 장수들에게 명했다. 지금 장안의 군사는 오랜 포위 공격에 지쳐있으니 조만간 사기가 떨어지고 군기가 해이해질 것이요. 그때를 기다려 기습을 감행하면 전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니 모든 장수들은 내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함부로 군사를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그로부터 한 달이 다 되도록 송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성미급한 항우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송이에게 말했다. 지금 거룩성에서는 양식도 없이 사상자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허, 그렇게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요. 창칼을 휘둘러 적과 싸우는 데에는 내가 장군만 못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적을 요리하는 데에는 장군이 나만 못할 것이요. 송이는 이렇게 항우의 말을 막아버렸다. 항우는 할 일 없이 며칠을 더 기다려야 했다. 때는 동짓달 중순이라 날씨는 매섭게 찬데 때 아닌 비까지 내려 군사들의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항우가 이를 갈고 있는데 부하 하나가 보고하기를 송이가 자기 아들 송량을 비밀리에 제나라로 보내 그곳에서 높은 벼슬을 하고 있고 자신도 곧 제나라로 가 재상이 되려는 공작을 꾸미고 있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분통이 터진 항우는 칼을 잡고 대장군 송이의 군막으로 갔다. 송이는 병설을 지저기고 있다가 항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 항우는 두 눈을 부릅뜨고 송이 앞으로 다가서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초나라 대장군 송이가 모반을 꾀함으로 희왕의 밀명에 따라 주살한다. 말이 끝나자마자 항우의 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송이의 목을 잘라버렸다. 항우는 한 손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송이의 머리를 들고 나와서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왕명에 의해 역적 송이를 주살했다. 모든 장졸들은 동의하지 말고 나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라. 이때 종림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애초에 초나라를 일으킨 것은 장군의 숙부이신 무신군이셨습니다. 저희들은 초지일관 장군님을 따르겠습니다. 종림해의 말이 끝나자 모든 장졸들이 일제히 땅에 엎드리며 명에 따를 것을 맹약했다. 항우는 그 자리에서 즉시 자객을 밀파하여 제나라에 가있는 송양마저 죽여버리는 한편 환초를 희왕에게 보내 송이를 주살하게 된 전마를 자세하게 구했다. 이리하여 희왕도 정식으로 항우를 대장군으로 임명했다. 대장군의 자리를 차지한 항우는 영포를 선봉장으로 삼아 정병 이만 여기로 진군을 치게 했다. 영포는 황하를 건너 질풍같이 쳐들어갔다. 장한은 서둘러 사마흔과 동예에게 군사를 나누어 주면서 강변 남쪽의 진을 치고 영포의 군사를 맡게 했다. 그러나 영포의 군사가 너무도 순식간에 진격해오는 바람에 사마흔과 동예는 미처 진을 칠 겨를도 없이 마주나가 싸워야 했다. 아직 전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다가 영포가 원체 용맹스러운지라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다. 사마흔과 동예는 마침내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무기와 군량을 모두 버린 채 달아나기 시작했다. 항우는 대장군이 된 후에 가진 첫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그는 곧 대군으로 하여금 항하를 건너게 했다. 그리고 군사들이 모두 강을 건너자마자 항우는 뜻밖의 명령을 내렸다. 으아! 타고 온 모든 배들을 부수고 가마솥도 모두 깨트려 버려라. 그리고 군량은 사흘분만 남겨두어라. 이제 우리 대초군에게는 승리 아니면 죽음밖에 없다. 목숨을 걸고 싸워. 적들을 모조리 베어라. 군사들은 항우의 이 같은 말에 처음에는 크게 당황했으나 마침내 저마다 이를 악물고 결의를 다졌다. 그러자 군사 범증이 조용히 종림회를 불러 일렀다. 항장군이 군사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배를 부수고 군량을 사흘분만 남기라 했으나 반드시 사흘안에 장한을 경멸한다는 보장은 없어. 그러니 장군이 은밀히 그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시오. 종림회는 범증의 말뜻을 금세 알아차리고 부하 장수들을 불러 조용히 대비 책을 지시했다. 항우가 이 사실을 알리 만무했다. 한편 겨우 목숨을 건진 채 도망하여 본진에 도착한 사마은과 동해는 장한에게 패전의 전말을 숨김없이 보고했다. 항우는 힘으로 잡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닐세. 내가 이에 대비해 미리 생각해둔 계책이 있으니 제장들은 그에 따르도록 하게. 장한은 아홉 명의 장수들에게 각각 일만의 군사를 거느르게 한 후 정해진 곳으로 가서 진을 치고 기다리도록 했다. 얼마 후 항우의 초군이 성남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장한은 사마흔 동해 등과 함께 일진을 거느리고 마중 나갔다. 숙부를 죽인 불구 대천의 원수야! 내 창을 받아라! 항우가 우레같은 호통소리와 함께 화첨장을 들고 오추마를 몰아 장한에게 달려들었다. 장한 역시 삼지창을 휘두르며 이에 맞서니 두 천하 맹장의 창과 창이 맞부딪혀 오십여 합에 이르자 장한의 창법이 점차 산란해졌다. 장한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음을 알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항우가 급히 그 뒤를 쫓으니 왕리가 창안을 대신하여 항우에게로 달려들었다. 항우가 새로 나타난 장수를 상대로 십여합을 싸우다가 짐짓 허점이 보이니 왕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항우를 향해 힘껏 창을 내질렀다. 항우는 번개같이 창끝을 피하면서 왕리의 갑옷 허리띠를 거머쥐 번쩍 들어 내팽개쳤다. 그러자 초나라 군사들이 땅 위로 굴러떨어진 왕리를 잡아 꽁꽁 묶어버렸다. 멀찍이서 이 광경을 본 장안은 다시 말을 몰아 달아나기 시작했다. 항우가 막 그 뒤를 쫓으려 할 때 이번에는 섭간이 일군을 몰고 나왔다. 항우는 섭간을 상대로 두어 합겨르다가 허리에서 초정검을 꺼내 섭간의 머리통을 내리쳤다. 섭간이 급히 몸을 피했으나 어깨에 칼을 막고 말 위에서 굴러떨어졌다. 이것을 본 초나라 군사들이 어깨가 부서져 반주검이 된 섭간을 생포하려 하자 섭간은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해버렸다. 항우는 추격을 계속했고 그의 초정검은 지칠 줄 모르고 진나라 장졸들을 이리 베고 절이 눕히면서 질풍같이 나아갔다. 이때 뒤에서 급히 달려온 군사 범증이 겨우 항우격까지 와서 추격을 만류했다. 장군께서는 너무 적지로 깊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미 날도 저물고 복병이 있을지도 모르니 더는 나아가지 마십시오. 항우는 범증의 말에 따라 그 자리에서 전군을 머물게 했다. 범증이 다시 말했다. 음... 아무래도 오늘 밤은 적의 야습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군사의 말씀이 맞습니다.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장군은 염려 마십시오. 미리 계책을 세워두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장아는 항우의 진으로부터 삼십열이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사마흔 동해등과 함께 야습할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다. 여러 장수들 중 소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초군 진영의 후방이 됩니다. 제가 일군을 거느리고 초군의 후방을 치고 대장군께서 서쪽으로 해서 적의 전면을 공격하신다면 적은 앞뒤로 협공을 당해 크게 무너질 것입니다. 장아는 소각의 계책대로 행하기로 하고 각 장수들에게 세부적인 계략을 지시했다. 그날 밤 삼경이 가까울 무렵이었다. 소각이 먼저 일만의 기병을 이끌고 영체를 떠났다. 멀리 동쪽 길로 우회해 소리를 죽여가며 초군의 영체에 당도해보니 수많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가운데 초나라 군사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다. 소각은 내심 기뻐하며 영문에 불을 지르면서 초군 진영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그런데 왠지 모르는 불길함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렸는데도 넓은 영내에선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소각은 그제야 적의 계략에 빠진 것을 깨닫고 급히 말머리를 돌려 퇴각하려고 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사방에서 횃불과 함성이 동시에 일어나며 초군들이 벌떼같이 쳐들어왔다. 완전히 도가내든 쥐꼴이 되고만 진나라 기병들은 주풍낙엽처럼 말 위에서 떨어져 죽어갔다. 완전히 넋이 나간 소각이 서둘러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려는데 문득 한 장수가 크게 호통을 치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네 이놈! 죽을 자리를 제대로 보고 찾아왔구나. 이 항호를 알아보겠느냐? 항호의 초정검이 달빛에 번쩍이는가 싶더니 소각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 이때 장안은 초군 진영의 서쪽으로 대군을 이동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철포소리와 함께 초나라 군사들이 맹렬한 기세로 몰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기습을 당한 진나라 군사들은 삽시간의 대우가 흐트러지면서 서로 도망치기에 바빴다. 장안이 허물어진 처녀를 수습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한 장수가 큰 도끼를 휘두르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놈 장안아 영포가 너를 기다린 지 오래다. 얼굴 가득 시퍼런 문신을 한 영포의 모습은 온몸이 오싹할 정도로 무서웠다. 영포와 장안이 한데 어우러져 사십여 합이 넘도록 접전을 벌였으나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장안은 진나라가 자랑하는 최고의 무장이지만 영포도 그의 못지않은 용맹과 무예를 갖추고 있었다. 장안은 더 이상 싸울 마음을 잃었다. 진군의 대우가 허물어진 데다가 사방에서 초군이 밀물처럼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말머리를 돌려 한참을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때마쳐 진나라 장수 맹방이 일군을 거느리고 와서 장안을 구하고 겨우 군사들을 수습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계속 진군을 추격해오던 초군 가운데 한 장수가 곧장 맹방에게 달려들더니 단칼에 맹방의 목을 베어버렸다. 바로 환초였다. 환초가 여세를 몰아 이번에는 장안에게로 달려드니 장안은 그대로 말을 몰아 도망치기에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장안이 말이 무엇에 걸렸는지 앞으로 고꾸라지고 사람과 말이 함께 뒹굴었다. 이를 본 환초가 창을 들어 막 장안의 가슴을 찌르려 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진나라 장수 한 장이 환초를 가로막으며 장안을 구했다. 환초가 한 장을 맞아 싸우고 있을 때 우영이 거느린 초군이 밀려왔다. 장안이 또다시 위태롭게 되었을 때 이번에도 진나라 장수 이유가 일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장안을 도우러 달려왔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자 항우는 쇠북을 울려 군사들을 거두었다. 장안은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한 장과 함께 이유의 영체로 달아났다. 그날 밤 범증이 항우의 군막으로 찾아와 말했다. 음 친구는 오늘 밤 우리가 야습할 것을 염려해 반드시 본형을 비워놓고 고향파 양쪽에 군사들을 매복시킬 것입니다. 그만큼 호되게 당했다는 말이 되겠죠. 아 군사께서는 어떤 묘책을 세워놓으셨는지요. 우선 적의 복병이 공격해올 중간쯤에 우리 군을 매복시켜 놓으십시오. 그 다음 장군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적의 비어있는 본형 앞으로 가서 북소리를 울리며 야습하는 신용을 하여 적의 복병을 유인하면 돼요. 항우는 그 자리에서 영포를 부른 뒤 일만의 기병을 주워 고향파의 남쪽을 지키게 했다. 또 일만의 기병을 환초에게 주워 고향파의 북쪽을 지키게 했다. 그런 다음 자신은 산만의 기병을 이끌고 적의 가짜 본형을 향해 느긋하게 나아갔다. 한편 장안은 범증이 예상했던 대로 이유와 한 장 두 장 수를 불러 자신이 세운 계책을 일러주었다. 초군은 오늘 밤 반드시 야습해 올 것이다. 이유는 군사 오천을 거느리고 고향파 남쪽 언덕에 한 장은 군사 오천을 거느리고 고향파 북쪽 언덕에 매복해 있다가 초군이 오거든 그 후방을 끊도록 하라. 나는 사마흔등과 함께 본진의 후방에 잠복해 있다가 초군이 야습해오면 화포를 놓아 신호할 터이니 너희는 일제히 공격을 퍼붓도록 하라. 산면에서 공격을 가하면 날이 새기 전에 항우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항우는 진군의 본형에 가까이 이르러 군사를 멈추게 한 후 북소리를 울리고 화포를 터뜨렸다. 장안은 자신의 계책이 들어맞은 것을 기뻐하며 초군을 향해 돌진해 들어갔다. 그런데 양군이 맞붙어 한참을 싸우고 있는데도 고향파 남가 북에 매복 시켜두었던 복병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건 아무래도 이상하다. 장안이 당황하여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이유와 한 장 두 장수가 벌써 패한 채 본진으로 달려오고 그 뒤로는 초군이 물밀듯이 추격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장안이 대경 실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항우가 군사를 급히 몰아 정면으로 쳐들어왔다. 장안은 더 버티지 못하고 다시 말머리를 돌렸다. 한참 동안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보니 어느새 조나라의 거룩성 아래까지 당도했다. 지금까지 성문을 굳게 닫고 있던 조군은 진군이 초군에 대패하여 쫓기는 것을 보고는 성문을 열고 진군을 공격했다. 앞뒤로 협공을 당한 진군의 시체는 산처럼 쌓이고 피는 흘러 강을 이루었다. 장안은 좌우를 돌볼 겨를도 없이 겨우 부하 장수 대여섭만 거느린 채 도망치기에 바빴다. 진나라가 자랑하는 대장군이 초라한 패장의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진군을 대파한 항우는 조왕이 그를 성안으로 맞아들이려는 것을 극구 사양하고 다시 장안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항우의 대군이 장남땅에 이르렀을 때 범증이 항우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추격을 멈추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째서 항우가 눈을 크게 뜨고 묻자 범증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장군께서 황하를 건넌 후 사흘 동안 장안의 군대와 싸워 연준 연승을 올리고 이십만에 가까운 진나라 군사들을 죽였습니다. 자고로 이 같은 대승은 유래가 없을 것입니다. 진의 이세 황제는 어리석고 간신 조군은 투기가 많은 소인이며 장안은 패장이니 이들 사이에 갈등과 내분이 없을 리 만무합니다. 때를 기다려 적의 허점을 친다면 단숨에 진을 멸하고 천하를 재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 선생의 신사는 하늘도 놀랄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항우는 추격을 그만두고 장남땅에 군사를 주둔시켰다.